자, 오늘 시장에서 많은 종목분들이 움직였어요. 어떤 종목이요? 엔터주들도 움직임이 나왔고. 그런데 엔터주들은 와이전트 같은 경우가 앞전고점을 못 넘긴 그리고 거래대금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분들의 흐름이 있었을까요? 많은 종목분들이 있었죠. 많은 종목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추려온 것이 반도체와 2차전지. 2차전지와 반도체입니다. 지금 2차전지로 전체를 다 몰아서 봐야 되느냐. LS 머트리얼즈,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런데 저는 LS 머트리얼즈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두산 노보틱스와 함께 개별 수급에 대한 관련된, 개별 수급 관련된, 또 코스피 200지수, MSCI 지수의 편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거기에 신기준. 그렇게 묶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고용인데 고용의 경우에는 오늘 또 온 디바이스 AI 쪽. 그러니까 반도체가 계속 순환성으로 돌아요. 지금 12월 1일 날 HPSP가 사성체대체 신고가 찍고, 그다음에 12월 15일 날 또 사성체대체 신고가 찍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종목군들도 52조 국가 리노공업이라든가, 또 SFA 반도체라든가, 또 고용온을 또 신고가 찍어주고. 이게 순환성으로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도 어버브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변동성 확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2,500억, 3,000억 이렇단 말이에요.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자칫 잘못 움직이게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군들은. 그것만 조금 주의하십시오. 자, 어쨌든 GPU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이것을 또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 기준은 23시에 또 혹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혹은 너튜브 찾아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이 한 페이지당 1시간씩 녹화를 해서 올려놨어요. 한 페이지당 1시간씩. 그렇게 해서 우리가 11월 6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방송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 해도, 그냥, 뭐 그냥 반도체 관련주로 여러분들 계좌는 시벌겋게 물들여져 있어야 돼요. 요즘 힘든 게 뭐냐면, 고점 찍고 변동률이 확 확대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용이 17,000원대 중반까지 확 올라간 다음에 훅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나는 최고점에서 팔 거야. 평상시에는 저는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그래놓고 고점 찍고 눌리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야, 최고점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그럼 며칠 지나면 다시 그 고점을 넘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동이 확장돼서 순식간에 출렁거림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에 잘 대처해서 차익실현하셨다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하셨을 경우에 심리적인 부분만 잘 다스리시면 돼요. 주도력은 누가 갖고 있다? IT에서 갖고 있다. 반도체에서 갖고 있다. 왜요? 펀드멘털적인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평가라고 그랬어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2차전지가 됐든, 또 바이오주가 됐든, 또 위메이드 오늘 소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게임주가 됐든, 엔터주가 됐든, 누가 뭐라 해도 저평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금리를 인하한다, 그 내용 때문에 성장주들이 올라간다.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각이 곤두서 있는데, 그 회의의 의사록을 발표할 때에도, 또 코멘트를 할 때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금리 인하한다,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일 대선 앞두고, 내년 대선 앞두고, 금리를 경기가 둔화되지 않더라도, 전제조건이 있어요. 경기가 둔화되야만 금리를 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둔화되지 않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이건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의 총재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의견이 서로 다른데 그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죠. 결론은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기술주가 간다. 그 개념은 아닙니다. 고점의 금리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여기서 멈춰진다. 이 정도면 우리가 버틸 수 있어.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의 지표처럼, 지금의 경기 호황처럼 이끌어갈 수 있어.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인 거지, 금리 인하에서 호황세가 나온다. 그거 어디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방송 끝나고 나서, 방송에서 못다는 이야기 들으세요. 그 금리 얘기하면 또 한 시간이야. 한 시간 정도도 모자르죠. 결론은 이 고용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쭉 보고 있는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또 삼성전기 LG전자를 제외한, 그 종목분들은 저평가 인식을 잡아도 되거든요. 나머지 우리가 좋아하라는 한미반도체, 또 HPSP, 또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리노공호, 전부 저평가는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은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7월 말에 2차 전제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 차익 실현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오는 것처럼. IT가 지금은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실적이 지금 현재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위치이지만,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펀드멘털적인 부분은 검증을 더 받아야 돼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가시화되어 있고, 굉장히 빠르게 실적 개선폭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평가니 했을 때 그건 아니다. 그런데 왜 움직이니? 라고 했을 때, 성장성이 뛰어나고요, 실적이 개선되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의 인하가 아니에요. 그거는 경기가 둔화됐을 때의 경우인 거고, 금리가 더 이상 올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에서 멈춰질 것이다. 지금 정도면 경기가 버틸 수 있다, 긍정적이다. 소매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지표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자금 쏠림 현상이라든가, 성장주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증가할 수 있다. 그 심리적인 부분과 수급. 이 수급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메이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 싼 끓이든 외 끓이든 매수.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요, 외국인 기관 수급은 없지만 오늘의 기준에 우리가 어제 상한가 수익 내고 오늘 추가 폭등 20%대 수익을 추가적으로 잡아간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 오늘은 어제 들어왔던 혹은 그 이전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등. 꼬리가 달렸다 할지라도 전일 대비 초강세. 시간에서 또 초강세. 그 수급 범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없을 때는 거래대급. 거래대급이 1위잖아요. LS 머트리얼즈. 어제 장중에 1위였고. 그런 수급. 매집 혹은 유동성의, 변동성의 거래대급의 수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반도체 쪽에는요, 소부장 쪽에는요, 수급이 몰려있다는 거죠. 2차 전지의 누적 수급이 긍정적인 종목은 거의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쪽은 일단은 거래대금은 2차 전지에는 못 미칩니다. 2차 전지 호환기에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의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들어오고 그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거래가 터질 때마다 이 거래대금이 수반될 때마다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보도 전에 보고 다 하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자제분들 다 모아놓고. 이야, 이제 방학. 방학했나요? 어찌됐건 방학인데 말이야. 일로 와서 용돈 줄 테니까 고용이라는 업체 포탈 사이트에서 뒤지든 증권사에서 뒤지든 이 보고서 좀 갖다가 읽어보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그러면 한 번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수혜뿐만 아니라 고용이라는 업체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기준의 저평가냐. 아니라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메이저들의 수급까지 들어와 있다.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수급까지 들어와 있다. 매수세까지 유입돼 있다. 그리고 거래가 수반돼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 2천만 주 터져주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놓여줬단 말이에요. 3천억 원대 이상 거래가 터졌잖아요. 결론은 12월 11일 날 순환성의 흐름이에요. 갑자기 없던 종목이 확 튀어나온 게 아니라 순환성으로 여러 IT 반도체 종목군들 신고가 렐리 나온 이후에 고용에서도 1만 2천 원대부터. 이게 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종목 검색계의 기준에 종목이 튀어나온 거죠. 장중에 몇 시에? 9시 43분에 종목 보이죠? 고용입니다. 하고 딱 튀어나왔잖아요. LS전선 아시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1만 4천 원대부터. 결국은 11일 날 1만 2천 원대 튀어나오고 검색된 이후부터 해서 12.98% 올라오고 그리고 꺾이게 되면 차익실현 신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일 날 들여다보세요. 고용입니다. 기준 거래량 2천만 주입니다. 오늘도 기준 거래량 2천만 주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해야만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오고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또 10위 안에 들어와야만 변동성의 확장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그 기준에 하이투자증권의 보고서 자료입니다. 고용 1회 1회에서 성장성이 있다. 온 디바이스 AI뿐만이 아니에요.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업황의 호조세가 기대되고 있다. 그 내용과 함께 또다시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이거 얼마? 조금 전에 얼마? 1만 2천 원에 포착이 됐잖아요. 그러나서 하루 지났는데 1만 2천 원 포착되고 급등.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르긴 또 1만 4천 7백 30원. 오늘 얼마? 1만 7백 원대 후반까지 올랐어요. 1만 7천 원대 후반까지. 1만 2천 원, 1만 4천 원 포착되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검색기에 포착되고 1만 6천 3백 원까지 12.49% 수익이 났습니다. 포착되고 나서.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펀데멘털적인 부분은 검증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슈 범위는 그거는 펀데멘털이 아니죠. 이슈죠. 심리적인 면이에요. 그 부분을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포착될 정도로. 언제예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첨 한 번 찍고 거래 둔화되고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금 19일 9.46분에 1만 6,170원? 아니야. 1만 6,170원이 아니라 그 밑에서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1만 7천 원대, 1만 7천 원대. 여기서도 더 올라가서 1만 7천 원대 중후반까지 꽉 올라온 거죠. 당장 내 일장 기준에 2천만 주. 오늘의 거래량 그대로 수반하고 어떻게? 동시효과의 1% 소문이 나 있으니까 20만 주. 가능성은 조금 애매모호해요. 시간에서의 밋밋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200만 주, 400만 주, 600만 주 터지고 양복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그게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 거기에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용까지 나와주게 된다면 이 고용의 이 흐름, 일봉의 흐름? 다시금 보여드리잖아요. 이 자락에서 표현해드렸고 지금 이 자락입니다. 이게 자른 게 1만 6,700원일 때고 이게 1만 7천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후반까지. 그리고 주봉의 기준입니다. 상승인태 확인형 뜨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왔던 부분 다시 감싸 안고 돌리는데 거래는 터져주는 상황이죠.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이 수익 범위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가져가실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예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우리 넘어가야 돼요. 어떤 거? LS 머트리얼즈 누적 수익 범위 지금 155%입니다. 신규 상장할 때부터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어요. 12월 13일. 이걸 해드리면서 또 버럭년 정도 그냥 으악 한 번 했잖아요. 왜요? 아니 무슨 신규 상장하고 6천 원짜리 종목을 지금 얼마? 5만 원을 넘겼어요? 오늘 장중에. 6천 원짜리 5만 원을 넘겼다고.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고 공매도 멀쩡한 거 뜯어고 친다. 그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제대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6천 원에 공모해서 5만 원, 며칠 만에 5만 원. 이게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정상적인 투자가 불가능하잖아. 여기에 자금이 2조가 쏠려버리니까 다른 쪽이 밋밋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규적으로 들어오시는 참여자들이 아 주식시장이 이런 거야. 6천 원짜리 며칠 만에 막 5만 원 가버리는 거야. 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놨냐고. 누구를 위한 거야, 저거. 지금의 수익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도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모 물량에 대한 상당 부분이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 기관 쪽에 배정이 좀 더 많이 되죠. 그 물량 첫날부터 개인들한테 싹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흐름을 용인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두산 노버틱스 우리가 사랑하는 종목이지만 그 종목도 2만 6천 원짜리를 들어오려는 거예요. 에코포로 머티리얼즈 마찬가지. 그래서 공모가가 얼마인지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하더라도 지금 투자 경고 들어갔죠. 오늘 투자주의였죠. 그래서 어제 그 상한가 수익을 잡아내고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야간 교육, 또 일요일 날 야간 교육해드릴 때 LS 머티리얼즈 월요일 날 보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래서 상한가 수익까지 잡아드렸지만 오늘은 투자주의니까 관망하십시오. 있는 물량에 대한 차익실현 범위 설정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12월 13일, 12월 14일 그리고 이 차트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거래대금의 이슈에 에코포로 머티리얼즈와 LS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12월 18일 00시 18분. 17일 일요일 날 21시부터 새벽까지 4시간, 5시간 교육해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고 월요일장 공략주의 LS 머티리얼즈 기준거래량 3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도 진행해드릴 23시 야간 온라인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했어요. 갭상순 9%에 밀려 내려가서 3%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3천만 주 기준거래량의 1% 30만 주만 터지면 된다고 했는데 동시효과에 35만 주야. 10분 만에 300만 주 터지면 된다 했는데 300만 주 넘겼어. 20분 동안에는 20% 6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점 대비 돌릴 때 3만 2,500원 그리고 시초가 부분 3만 3천 원대 혹은 3만 5천 원 기준에서 전부 편입의 기준입니다. 매직 계산기 다 올려드리고. 저 매직 계산기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무료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노란토 교수님 다 뿌려드린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편입입니다. 이게 3만 2천 원대 편입되고 오늘 얼마. 5만 원을 갔어. 5만 원을. 2만 원 가까이 올랐네. 얼마 그러면 60% 가까이. 어제 편입하고 오늘 60% 가까이. 어제 기준에 VIA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에서도 일부 차익션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야간에 어제 야간에 또 교육해드려. 윤정도 목소리도 이루지 않았어요. 꽤 꼬렸어. 야간에 4시간, 5시간 하다 보니까 목이 그냥 잠겨서 이런 거지. 얼마나 꽤 꼬리. 미성, 미성. 잘 보시란 말이야.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이 5만 원대까지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5만 원대까지의 흐름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VIA 발동되고 흥분하실 게 아니라 왜 올라가니라는 개념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유통 물량 보여드렸고 시가총액이 지금 3조를 넘기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올라오면 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의 여부와 메이저들의 수급 여부와 이런 걸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거래대금 터진 거는요. 고빈도 거래. 금융당국이 지정해놓은 게 고빈도 거래라는 걸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1초에 7번이 체결이 됩니다. 1초에 기계적으로. 그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2조 원의 거래대금 터진 거예요. 지금 다시 보시면 여기서요. 최고점 5만 7백원 찍고 4만 9천 8백 50원일 때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내용이 1.5% 밀리면 여기서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절반 정도는. 그게 싫으세요? 너무 변동이 큰 상태니까 그럼 3% 밀리면 4만 9천 2백원 이탈되면 여기서는 절반 여기서는 전량 못 알아들으실까 봐 텍스트로 이렇게 노란톡에 다 올려드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싹 다 차익질을 하신 거야.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가면 그때 고민을 해보는 거야. 재편입의 기준은. 그런 전략적인 기준에 대한 교육자료는 이렇게 다 무료로 다 노란톡에 오픈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익 범위들 1차 4만 1,500원, 4만 5천원 이게 얼마일 때 3만 3천원일 때 목표주가로 설정해드린 거야. 3만 3천원일 때의 목표주가 4만 1,500원, 4만 5천원. 기술적으로 그냥 윤정두가 기분 좋다고 5만 원 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급진갭의 목표주가의 설정 범위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돌파갭, 급진갭 여기까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서부터는 윤정두가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할 때 또 대학 가서 강의할 때 또 KRX 2005년도에 초청 강의할 때 그때 교육시켜드린 내용이에요. 이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이조훈 장에 이조훈 장에 이런 멋진 수익 못 내시는 분들 답답한 거죠.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바로 추가적인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